뭐 하려고? 이 컵라면 한 개에 4000칼로리가 넘는 라면이 있어서 갖고 왔지? 그런 게 있어? 있으니까 갖고 왔지. 내가 없는 거 갖고 왔지. 됐고. 그래서 뭔데? 배양구 전부 얕기 수바라 코너야. 저거 또 시동 거네. 어디서 샀어? 인터넷 또다 박아야. 적당히 해라. 얼마야? 그럴까? 14,700은? 배송비는? 27,200은? 그거 남기지 마라. 괜찮여. 하루 왼종일 먹으면 다 저먹겠지 뭐. 어떻게 먹어? 응. 미쳤냐? 제품 만드는 거 설명하겠지. 누가 헛소리하래? 난 다 그래. 뭐 적당히 해라. 우르사이터카라. 아 됐고. 젓가락 핥으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먹어. 그렇다면 내 들어주지. 뜨거워. 맛은 어때? 슴슴하고 더럽게 많은 간장 비빔라면. 2만 원 넘게 주고 뭐 얼만 해? 이렇게 먹을 거면 짜슐령을 2만 원어치 끓여 먹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아 나 이거 못 먹겠다. 너 다 먹어라.